두번째 마운드는 장암디지영치도 5분대로 뽑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이 맞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장담병을 쓰는 거예요 데코레이션줄 예쁘다 그게 뭐예요? 데코레이션 이것도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몰라요 그럴 줄 몰라요 저기요 대학교때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나오실 텐데요 뭐야 나오실 텐데요 나오실 텐데요 10배속의 전화입니다 10배속의 전화입니다 10배속의 전화입니다 누가 설명하시나요? 용호씨? 응? 그거 알아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다 누가 이겨내요 조건하신데 애플레 upbringing 외국어가 ㅋㅋㅋㅋ 꼼꼼꼼꼼 수박 무역